안녕하세요. 칠키조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삶을 해치는 충동적 감정 다스리기 나도 몰래 화 까칠해진 나 지은이는 한효신, 발행은 농테일 오디세이입니다. 3년째로 접어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고약한 점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정서적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성격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져 걸핏하면 짜증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심리 불안정이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발산하는 부정적 감정 중에 충동적 분노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좀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겪는 병 중 하나인 화병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영향 탓에 욱하는 성지, 즉 돌발성 분노로 한순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충동적 분노를 다스리느냐가 성공적 삶을 담보하는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지혜를 함량하기 위한 생생한 삶의 사례를 담았는데요. 1장 사방천지에서 꿈틀거리는 짜증 바이러스 2장 까칠한 성질머리로 주변에 상처 주는 문난이들 3장 충동적 분노가 한순간에 인생을 망가뜨린다 4장 짜증 바이러스 주랭낭치게 만드는 심통방통 백신 5장 찡그리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나를 반기내까지 62가지 다양한 삶의 테마로 정리하여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이번 신간을 제목이 가르치는 함위보다 백배나 풍성한 놀라운 지성이 담겼다며 인간의 본질과 삶의 진리를 절절히 깨닫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읽는 동안 흥분에 휩싸이고 읽은 후에는 진한 여운이 가시지 않아 두고두고 틈날 때마다 다시 펼쳐봐야 하는 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정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삶을 멍들게 하는 가장 고약한 감정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한술 더 떠 감정이 차고도 넘치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는 손에 꼽을 만큼 자주 쓰는 친숙한 표현이다. 그런데 감정이란 이름표가 붙은 심리상태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사뭇 다르다. 이는 감정이 작용하는 심리적 감각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다. 그렇게 감정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대 철학은 물론 근현대의 심리학, 정신의학, 뇌신경과학 등 여러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도 인간의 감정에 대한 해석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의 정서, 느낌, 정동, 감성, 기분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 중 상황이나 논점에 따라 골라 쓰거나 또는 이들 중 두 서너 개가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인간의 감정이 난해하고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보다 쉽게 이해하는 방편도 있다. 이를테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정론에 있어 정에 해당하는 사단과 칠정을 떠올리면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사단은 치근지심, 동정심, 수호지심, 의협심, 사양지심, 공경심, 시비지심, 분별심 등 도덕적 감정이고 칠정은 희, 노, 에, 라, 에, 오, 요 등 자연적 감정으로서 인간 감정의 범위와 유형을 그럴 듯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한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 인간관계, 행복, 성공, 건강 등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듯 생존과 감정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이다. 왜 그럴까? 인간의 기본적 생존 활동 체계를 보면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자그, 시가, 청가, 후가, 미가 촉각을 받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상황을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고 의지를 결정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절차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각가지 감정이 생성되고 특유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그 유형과 크기 여하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 성품적 특성, 매력도, 경쟁력, 카리스마 등이 크게 좌우된다. 인간은 감정을 느끼고 수용하고 철회함에 있어 비대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긍정적 감정의 표현보다 부정적 감정의 드러냄이 삶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제소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 단적인 예로 누군가에게 감정의 상처를 주었을 경우 이를 평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배 이상 좋은 감정의 보상을 필요로 한다. 이는 진화론적 유산으로 이른바 부정성 편향을 갖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감정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느낌이나 의지로 표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거친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한다. 너 왜 나한테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하니?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니? 너 나한테 감정 있니?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더 이상 말 걸지 마 남 없이 감정 상했어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니? 저 친구는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언젠가 큰 코 다칠 거야 감정이 기복이 심해 참 힘들다 등이 그 예다 이런 관용은 인간의 삶에 있어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의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또렷이 방증하는 것이다. 인간이 상대방을 향해 겉으로 또는 속으로 발산하는 부정적 감정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장구한 세월 진화를 겪으면서 물려받는 유산인 바 짜증, 화, 신경질, 분노, 냉소, 반감, 모욕, 비아냥, 원한, 시기, 질투, 심술, 미움, 원망, 증오, 저주, 두려움, 위협, 불안, 공포, 혐오, 적개심, 경멸, 불신, 업심력임, 기롱, 따돌림, 천대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영어에도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불쾌한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더 많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걸림돌이 되는 최악의 부정적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다. 그건 다름 아닌 걸핏하면 짜증내고 화내는 심리 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이 극히 해로운 이유는 매사 신경과민 상태로 까칠하게 구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불쾌감을 주는지 둔감하다는 데 있다. 이는 경로와 같은 극단적 감정은 아닐지라도 은근히 부지불식간에 지속적으로 삶을 좀먹고 멍들게 하는 아주 고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짜증내는 대상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기에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가슴아리를 하면서 대책 없는 노이로제에 급기야 일상의 삶이 피폐해지고 만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짜증이 일상화되면 마치 자신의 권리라도 되느냐 갈수록 방자해지면서 아나무인 꼴불견이 되고 만다. 그렇게 까칠한 성질머리로 제멋대로 굴다가 어느 순간 삶을 뒤돌아보면 가족들이 투명인간 지급하고 사랑은 떠나가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직장에서 낙오되고 사업은 망하고 어딜 가나 밥맛 없는 인간으로 눈총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이 무엇인지 깨닫고 땅을 치며 때늦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의 정체와 그 막강한 존재 걸핏하면 짜증내고 화내는 까칠한 성질머리는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무조건 못된 인간이라 꾸짖고 흘러나기 전에 한 번쯤 그 연유가 무언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타고난 성격 탓인가 배우지 못한 무지 탓인가 지나치게 예민한 감정 탓인가 아니면 어린 시절 상처받은 환경 탓인가 무르 그 까닭을 알아야 다스리는 처방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건대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마리는 바로 마음의 정체가 아닐까. 마음은 또 뭘까.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평소 마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에 담긴 함유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마음먹게 달려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마음이 고운 사람이다. 마음을 홀딱 빼앗겼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마음만 앞세우고 실천을 못한다. 마음이 설렌다. 사람을 볼 때 마음만 본다.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다.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 쏙 든다.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마음이 급하다 등이 그 사례다. 그런데 마음과 매우 유사한 개념의 단어가 있다. 바로 정신이다. 마음과 정신은 둘 다 인간의식활동의 본산이자 의식구조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또한 생각을 지휘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사령관이기도 하다. 다만 작동구조와 기능역할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란성 쌍둥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신활동은 생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마음활동은 성정, 성격 플러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배경에서 인간의 성격과 감정, 태도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보다는 마음을 기준으로 탐구하는 것이 유용하고 바람직하다. 참고로 정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챙겨보면 마음과는 구별되는 뉘앙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신 바짝 차려라. 네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싸우겠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문화 창달이 필요해. 정신 승리나 다름없어. 장인 정신을 높게 사야 돼. 정신 상태가 왜 그 모양이니? 그 사람의 정신을 본받아야 돼. 등을 들 수 있다. 흔히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유인으로 두뇌, 언어, 직립보행, 손가락 구조 등을 꼽는다. 허나 그보다 고차원적이고 원천적인 동인이 존재하는 바 바로 마음과 정신의 의식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세상 만물과 생명의 존재에 대해 인식, 추리, 상상, 감상, 국미, 탐구, 사세, 분석, 판단, 평가 등을 아우르는 지적, 내지, 감성적 행위가 인간만이 누리고 느끼고 추구하는 의식활동이다. 그 덕택에 우주의 기원, 세상의 이치, 인간의 본질, 삶의 진리 등에 대해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나아가 죽음의 의미를 인지하고 신의 존재를 찾고 시간을 헤아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고 정서적 풍요를 희고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듯 인간이란 동물에게 마음과 정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사건인지는 두말할 나이가 없다. 마음과 정신이 현실적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시사해 주는 격언이 있다. 하나는 일체의 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다른 하나는 정신 1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이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길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엄청난 미스터리가 있는데 바로 우주와 사람의 마음이라 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이란 마음이 지배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내 삶을 극단적으로 이분화한다면 마음을 주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상은 나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지 않는다. 반면 마음을 어디에 주는지와 그 크기 여하에 따라 희노애락과 행불행이 좌우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패배하면 속상해하고 마음 먹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상심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그런 이치로 마음을 어디에 얼마만큼 주느냐는 이른바 마음작용에 따라 인생의 성공 실패 즉 삶의 향방과 양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토록 막강한 존재이기에 더더욱 마음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마음은 어떤 원리와 구조로 생겨나는 걸까 다소 어려운 논제지만 인간의 마음은 의식구조와 상황적 감정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단 의식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고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상황적 감정은 변화무쌍한 심리상태와 동기화되어 가변적으로 출렁이며 영향을 미친다. 일단 마음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 성격, 감정 등의 본질과 상호간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역학적 구성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의식구조는 인간 저마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등을 형성하는 근간으로서 개인의 본질적 정체성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가치판단의 나침반이고 신념의 주춧돌이고 행동양식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머리에서 수행하는 사리분별과 가치판단의 인식체계, 생과 사고방식과 가슴에 내재된 성격, 기질, 감정이 결합되어 생성된다. 1단계 인식체계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작용하면서 습득된 지식에 따라 그 사고의 틀도 곧잘 바뀐다. 그런데 2단계 의식구조는 성격의 영향 탓에 상대적으로 주관적 소상이고 여간에서는 그 성향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성과 악도는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이다. 이는 감성적, 좋다, 싫다, 지성적, 맞다, 틀리다, 이성적, 옳다, 그르다, 덕성적, 인간이냐 아니냐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 가치판단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객관적 인식체계보다는 주관적 의식구조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평범한 인간의 삶은 이성적 사고보다 성격이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증이다. 한편 성격이란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의 내재적이고 무용적인 인간의 성질, 즉 인성을 말한다. 흔히 성품이라고도 하는 바 정지, 거짓, 순수, 선량, 온화, 용기, 배짱, 비겁, 고지, 끈기, 독선, 인쇄, 옹절 등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낸다. 이는 성품이 곧다고 말할 때 전달되는 의미처럼 인간의 특성을 규정짓는 개념이다. 인간의 성격은 유전자, 타고난 기질, 유아기, 양육과정, 후천적 영향, 환경, 교육, 경험 등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된다. 다만 그 세 가지 요소 중 영향력을 미치는 비중의 크기는 개인마다 다르다. 대개 인간은 본래 지니고 있는 성격을 위장, 과장, 연출, 연기 등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낸다. 즉 욕구와 감정이 자기 절제를 거친 후 겉으로 표현되는 인위적 또는 위선적 성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면의 성격을 일컬어 이른바 인격이라 한다. 인격의 궁극적 면모는 외향적이고 표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래의 성품과 100% 동기화되지 않더라도 표정, 말씨, 행동거지, 매너, 몸관리, 패션 등에서 그 특징을 여실히 드러낸다. 인간 사회의 보편적 속성상 본래의 성격이든 가면적 성격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종합적 행동 양태를 근거로 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게 된다. 때문에 내면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지성과 덕망을 쌓았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그 수준을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천박하고 야비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도 번지르르한 언행과 사교술로 도덕군자 행세를 하기도 한다. 그렇듯 소위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 자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성품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연기력이 탁월한 인격의 소상인지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위험이나 위협에 처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첨예한 이해관계에 접하거나 남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집단 속에서 개인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거나 사회규범에 감시가 없게 되면 영락없이 가면의 인격은 벗어지고 본래의 성격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민낯을 꽁꽁 숨기며 산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꽤 차고 위세를 떨치며 명성을 날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인격 파탄자가 되어 정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는 이유다. 태도야말로 인생의 심판자 인간의 의식활동, 마음, 정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양태를 결정짓는 방향타이자 에너지다. 그런데 의식활동의 생성을 환원적 차원에서 따져보면 결국 생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로 귀결된다. 이는 곧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 행동양태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착안해야 할 점은 인간의 행동양태 결정에 있어 감정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구한 세월 어목한 생존 경쟁 속에서 보다 유리한 삶의 수단을 찾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된 진화론적 본능이다. 물론 고도의 인격 수양자, 자기 절제를 통한 감정관리의 경우에는 생각이 감정보다 더 우세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감정이란 참으로 신기하고 그 파급력이 엄청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감정이 풍부한 것은 그야말로 양날의 칼이다. 긍정적 측면은 동정심이나 공감력이 샘솟게 하여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휴머니즘의 원천이 된다. 부정적 측면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야만으로 빠져들게 하는 만악의 근원이자 악마들이 마구잡이로 활개치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버러스 스키너는 우리 모두는 감정이 얼마나 무익한지 잘 알고 있죠 라며 부정적 감정의 폐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감정은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 것인가. 성격이라는 그릇에 상황적 심리상태가 담겨있는 게 바로 감정이다. 따라서 성격의 특성이 감정의 스펙트럼과 양상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된다. 평상시에는 성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동조화된 감정이 생겨난다. 그런데 어쩌다 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성격의 그릇에 담긴 심리상태가 유동치면서 난리법석을 떨게 된다. 이때 목격되는 것이 평소 성격의 범주를 벗어난 극단적 감정표출이다. 이처럼 성격과 감정은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성정 또는 기질이라 한다. 이따금 악마로 돌변하는 감정적 자아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웅크리고 있는 것도 바로 성정의 품안이다. 마음먹은 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태도다. 심리학자 카륭은 태도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 또는 행동하려는 정신의 준비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마음이 어떤 자극을 받아 행동으로 갈아타려는 행로에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곧 태도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태도의 의미를 규정하면 인간의 마음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거나 특정 의도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만의 패션스타일, 의식구조, 상황적 감정으로 치장을 하고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대문을 마 열려고 하는 순간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태도가 일단 문 밖으로 나오면 표정, 목소리, 말, 제스처, 행동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태도는 각가지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의도이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연하면 마음이 태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의식활동의 형상과 에너지가 디자인되고 이를 토대로 행동양태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태도는 설계이고 행동은 시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듯 일반 행동으로 옮겨지면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주어 담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올바르고 현명하고 품격 있는 행동을 취하려면 설계 단계인 태도에서 미리 그 틀을 가다듬어야 한다. 앞서 인품에 대한 판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합적 행동양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이는 고 행동의 설계도인 태도에 의해 인품의 수준이 판가름 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양태는 반복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마다 고유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웬만해서는 탈바꿈하지 않는 성격적 기질이 태도와 행동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르길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 즉 습성이다 라고 했다. 이 얘기는 행동의 밑바탕인 태도 역시 한 번 정립되면 결코 바꾸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유력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그게 두 가지 요소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태도다. 단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태도가 기준치에 어긋나면 주저없이 탈락시킨다.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폐항시킬 수 있지만 태도는 회사가 수용할 만한 기준으로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존재하면 인간관계의 기본석성상 함께 일하는 동료나 조직 전체의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상태다. 태도는 행동엔진을 점화시키는 시동키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태도야말로 삶의 질과 만족도, 성공실패, 행불행, 인간관계, 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인생의 심판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생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바람직한 태도를 견제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태도란 마음이 의식구조와 상황적 감정으로 치장을 하고 몸 밖으로 나오려고 대문을 마 열려는 순간이라 했다. 따라서 태도를 가꾸려면 선행적으로 의식구조나 상황적 감정부터 다잡아야 한다. 헌데 의식구조는 단순하게 만들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결과물이 아니기에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바이똘 같은 존재다. 즉, 단기간 내에 쉽게 변모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황적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태도를 가꿀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 해도 무방하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디딤돌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즉 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이론이 있는 바, 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니얼 카너먼,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 시스템1과 시스템2를 제시했다. 시스템1은 직관과 인상, 감정으로 빠르게 대응한다.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곧바로 수용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 믿고 잘 속는 편향이 생긴다. 반면 시스템2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대응한다. 지능이 수반되는 알고리즘 저 어려운 계산은 물론 의심과 불신을 통한 합리적 사립 판단을 담당한다. 또한 시스템1의 직관과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통제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로보트 그린 인간 본성의 법치 저자는 저차원적 자아와 고차원적 자아를 따로 구분했다. 저차원적 자아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나만이 옳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고 즉각적 캐락과 오락거리를 찾고 언제나 저항이 가장 작은 길을 택하고 남들의 생각을 그대로 채택하고 집단 속에 나를 상실하는 등의 택상을 나타낸다. 반면 고차원적 자아는 깊이 교감하고 일에 몰두하고 반응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나만의 개성을 발견하고 나만의 길을 가고 인간적 측면에 사려깊은 행동을 하는 등의 속성을 보인다. 위에 두 가지 이론을 놓고 볼 때 현명한 태도를 이끄는 열쇠는 시스템1과 저차원적 자아를 여하이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고 상황적 감정을 관리하는 힘이 그 핵심임을 뜻한다. 그런 배경에서 감정의 기본적 속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은 세상과 인간의 중간에 서서 시야를 흐리게 하면서 인간을 뿌리 깊게 지배한다. 자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든다. 게다가 이미 미끼로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재확인할 증거를 찾는 데만 심혈을 기울인다. 여기서 잠깐 감정은 홀로 작동하지 않고 생각과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여 발현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즉 생각 여하에 따라 감정의 유형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반면 감정이 생각에 덧칠을 하여 그 방향과 수준을 바뀌게 하는 상호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감정은 기분이 좋아지거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든다. 한편 생각은 자기 성찰을 통한 이성적 사고를 고향하여 감정의 화약고를 최대한 잠재울 수 있다. 이쯤에서 감정이 생각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그렇듯 사람들은 시스템 2보다 시스템 1을 선호한다. 감정적인 시스템 1은 인지적 편안함을 주고 이성적인 시스템 2는 머리를 써야 하는 귀찮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저차원적 자아는 동물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를 수반하는 고차원적 자아보다 힘이 더 셀 수밖에 없다. 연한 박지원이 칠 사고에서 설파한 주장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다름 아닌 오직 분노가 가장 통제하기 어렵다. 이를 앞두고 성을 내면 마음이 흔들리고 식견이 어두워져 일처리의 정당성을 잃고 만다. 무르 관직에 있는 자는 충동적 분노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렇듯 인간의 부정적 감정 중에 충동적 분노가 가장 빈번하고 매우 해롭고 좀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적 감정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은 바로 욱하는 성질, 즉 돌발성 분노다. 이는 부지불식 간에 갑작스럽게 솟구치는 분노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부분적 또는 완전히 상실하는 특성을 보인다. 때문에 이미 치명적 사고를 저지른 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음을 낳게 된다. 결국 여아의 충동적 분노를 다스리느냐가 정서적 삶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는 생각을 지휘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현명한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활동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그런 거로 마음의 지혜란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감정의 자제력을 키울 때 비로소 그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음의 지혜 측면에서 생각의 수준과 감정의 보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각의 수준은 3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거시적 입체적 미래지향적으로 세상을 조망하는 안목이다. 이는 독수리 눈 망원경과 같은 해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능력이 있는 바 호기심, 상상력, 추리력이다. 둘은 현실적 미시저 상황적으로 사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다. 이는 여우는 현미경과 같은 판단력을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능력은 예리한 사리분별, 논리적 분서, 합리적 추론이다. 셋은 주어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책이나 대안을 찾아내는 영특함이다. 이러한 능력은 학습료, 응용료, 창의력이 결합되어 생성된다. 한편 감정의 보배 역시 3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도량, 인자함의 뿌리이다. 이는 인간의 배려, 겸양, 포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은 탐욕과 쾌락을 물리치고 고통을 이겨내는 절제, 성실의 뿌리다. 이는 인내, 끈기, 돕기, 신중히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셋은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진념, 근면의 뿌리이다. 이는 고집, 강단, 폐기, 담대가 뭉쳐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요컨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상황적 심리상태를 야무지게 다잡아야 한다. 아울러 지성적 머리와 감성적 가슴이 갈등하고 타협한 끝에 낫는 이성적 결정체즈, 성숙하고 세련된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 감정적 자아는 무지를 먹고 산다고 했다. 모쪼록 본책에서 제시한 지식과 정보, 이야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누구할 것 없이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인간으로 내몰리게 하는 짜증 바이러스가 내 곁에 얼씬도 못하도록 마음의 지혜를 듬뿍 채우기를 기원해 본다. 부정적 감정의 날카로운 비수, 부정성 편향의 인간 본성 인간의 삶은 긍정적 사안과 부정적 사안이 아무런 예고 없이 끊임없이 닥쳐왔다. 사라지는 행로의 연속이다. 이러한 굴곡진 여정에 대처하는 인간의 심리작용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인간의 사고와 태도, 행동양식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예민하게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성 편향이라 한다. 존 티어니는 저서 부정성 편향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았다. 인간의 부정성 편향은 진화론적 유산이다. 열매를 하나 덜 따거나 하루 이틀 사냥을 허탕친다고 해서 당장 생존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맹수나 독초, 오염된 먹거리는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즉, 아주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게 타반사다. 이런 배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일매일 승리해야 하고 죽음은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좋하다는 말이 생겨났다. 러시아 속담에 타르 한 숟가락은 꿀 한 통을 망칠 수 있지만 타르 한 통에 들어간 꿀 한 숟가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듯 선량한 한 사람만으로는 집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한 명의 요리사가 부주의나 의도적으로 음식에 독이 들어가게 하면 여러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성향이나 행동에서 부정성 편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경험에서 계략적으로 도출된 사회법칙은 나쁜 것 한 개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내게가 필요하다는 원리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최소한 네 번 이상 좋은 일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약 75% 이상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한다. 또한 나쁜 것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오래 얘기하고 더 진한 감정을 소비한다. 열렬한 칭찬의 기쁨보다 근거도 명확치 않은 작은 질책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다. 골프에서 버디보다 보기가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준다. 만족구매자보다 불만족구매자가 후기를 올릴 확률이 훨씬 높다. 별 5개보다 별 1개 후기가 더 강한 자극을 준다. 사랑에 있어서도 부정성 편향이 작용하여 실패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자상하고 상냥한 애정 표현이나 황홀한 성관계보다 원망과 분노, 억울함 같은 부정적 대화가 연인관계의 결성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만족한 성생활이 행복감의 15에서 20% 증가시키는 반면 불만족한 성생활은 행복감의 50에서 75% 감소시킨다. 좋은 파트너의 조건은 친절, 이해심, 재력, 족명, 성적 능력, 유머 등보다 나쁜 성격이나 부정적 기질이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각자의 방식대로 불행하다는 이른바 안나 카레리나의 원리를 주장했다.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부정성 편향에 쉽게 휩쓸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천국보다 지옥을 믿을 경우 살인률이 더 낮다고 한다. 이는 천벌이나 지옥으로 위협하는 나쁜 신이 오히려 좋은 인간을 만든다는 아이러니다. 소위 부정성 장사꾼들이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일으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기인한다. 보수적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 석세스 아카데미는 어설픈 보상보다 실수에 대한 처벌이 학습효과에 더 좋다고 주장한다. 엄격한 교율, 처벌, 경쟁 등을 토대로 전통적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다. 이는 부정성 편향에 근거한 처벌이야말로 세상을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발전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라 믿기 때문이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열 가지 지침 부정성 편향 고려 하나, 힘에 붙이는 약속은 하지 마라 둘, 추가적으로 한 일에 대해 감사를 기대하지 마라 셋, 무엇이 나쁜지는 보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넷, 나쁜 순간들을 긍정적이고 좋게 사용하라 다섯,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오류가 있는지 생각하라 여섯, 싸울 때는 가상의 심판을 세워라 일곱,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여덟, 말려들지 마라 분노의 즉각적 응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홉, 반응해야 한다면 최대한 악화시키지 마라 상대가 무례하거나 잔인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미치거나 대갚아주려 하지 마라 사소한 의견 불일치가 순식간에 큰 싸움이 된다 갈등은 부정성 효과로 점점 심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열, 부정성 황금률을 따라라 자신의 도움이나 희생,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상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주 사소한 일이라 여길 뿐이다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파급효과도 크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삶을 해치는 충동적 감정 다스리기 나도 몰래 화 까칠해진 나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